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물렁물렁 하지 않습니까 참 보면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1심 판결이 그렇게 5년이 지나서 나서 이렇게 내려져서 6년째 정도 돼서 내려진 거죠. 그 횡량을 보고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횡량이 그렇게 2년 3년 빠질 놈들은 다 빠지고 그렇게 돼서 생각했던 분이 계실 건데 검찰 측에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제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물렁물렁한지 1벌 100개 같은 것이 참 드문 같아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선거부정을 한 것은 국사범이지 않습니까. 국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니까 보시게 되면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네요.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이 1심 판결이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선고행이 너무 낮다. 특히 이제 주범에 해당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행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 징역 3년 형량이 낮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너무 낮은 거죠.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하기에 뭐 울산시장 선거는 그래도 수사라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부정선거는 일제에 뭐 수사 한 번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나라의 기강이나 깃털이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죄를 저지라도 뭐죠.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검찰이 이제 이번에 황소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서 그 결과를 왜곡시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가지고 형량이 너무 낮았다. 1심 판결 가운데서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이 객관적인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니까 좀 이렇게 엄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 부정은 이렇게 경미한 사건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정선거가 일상이 되고 제도화가 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뛰어든 위중한 범죄인데 고작 형량이 그것에 불과합니까. 판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10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빠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선거 공작의 무죄가 어디 있습니까. 더 상위층들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일부 수석들하고 대통령.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황운하 씨도 선거 부정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송철호 씨도 다 선거 부정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여러분 이게 황운하의 청와대 여러분들 울산시장 하명사건 당시에 2018년 울산시장 선거거든요. 이 울산시장 선거의 북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 10%를 찾아낼 수 있거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10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같은 수만큼을 송철호 함께 플러스해 준 거거든요. 김두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6101장 가운데 1610표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1610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럼 총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2220표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표를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조작값 10%를 이용해 가지고 김두겸 후보가 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쳐 가지고 송철호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범인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 여러분 대한민국 그냥 개떡 같은 나라인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에요. 선거 사기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선거관립위원회가 저지르고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뭡니까 빈대떡이 아니고 개떡 같은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송철호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가 됐을 건데 그것을 조작을 해 가지고 5%를 올려서 49%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5%인데 포를 훔쳐갔으니까 50% 쪼그라던 거죠.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의 차이값이 송철호는 마이너스 5% 김두겸은 플러스 5%가 된 겁니다. 이렇게 5% 정도는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3만 2천 명 이니까 당일투표는 한 4만 명 정도 되겠죠. 굉장히 이게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에 아마 6개인가 5개 선거 볼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이런 짓들을 하고도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쏙 편하게 그냥 뭐 좀 해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톡톡히 치룰 겁니다. 이런 불의의 침묵한 대가를. 이제 선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거는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숫자로 그냥 컴퓨터 놀이를 하는 거지 국민들은 다 덜덜이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8년입니다. 그럼 2022년에도 송철호 울산시장이 나왔죠. 2022년에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6개월 1개월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조심했으면 이때는 2018년은 10%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게 여러분들 잘못됐네요.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틀렸네요. 설명이 이게 2018년이고 이게 2022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2018년은 30% 조작을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7회거든요 지방선거. 30% 100장당 10장을 훔친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차익값이 플러스 9%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는 마이너스 8%네요. 여러분 아까 수정합니다. 제가 2022년을 그동안 설명한 겁니다. 이게 2018년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2018년 때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표를 조작한 겁니다. 30%를 조작한 겁니다.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송철우 후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하명 사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전산조작만 해버리면 다 끝나는데 뭐 하려고 청와대 하명 사건에 따라가지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송철우 후보를 당선시키고 움직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김기현 후보가 빼앗긴 표가 2843표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영희 후보가 244표를 빼앗긴 거죠. 총여름 합치게 되면 3087표를 빼앗긴 마이너스 3087표 플러스 3087표 그래서 송철우 후보는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3%인데 조작을 해가 62%를 뻥튀게 해 준 거죠. 플러스 9% 김기현은 조작 안 했으면 34%인데 조작해가 26%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런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회 때는 조작값 30%를 써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했고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2022년도 울산시장선거 북구에서는 10%를 조작했고 대통령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 주의를 많이 했던 게 10%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당시 10%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전국에 대부분 5%를 많이 조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간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통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낸지를 밝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냥 2024년 총선은 그냥 보지 않아도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미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회에 태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너무 근엄하게 이야기하면 건강을 상하게 안 돼요.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방선거나 총선 같은 데서 몇 천 표 조작하게 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럼 대개 천 표 2천 표를 이러면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딱 이런 비교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에는 30% 조작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10% 조작 딱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 누가 제공했습니까 국민들에게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9번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이런 전산 조작으로 조작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민간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 까발렸는데도 그걸 먼저 덮고 2024년 무슨 혁신함을 이긴다고 여러분 저 야단 법석을 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미친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미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맛이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무슨 이쪽에서는 k방산 kpop이 하지만 내가 들여다볼 때는 거의 뭐죠 쏙빈 강정들입니다. 선거가 부정이 일어나 가지고 북한하고 비슷한 체제가 돼버렸는데 k방산이 뭐고 kpop이 뭐냐의 이야기죠. 거기 중에 뭐가 남겼냐 앞으로의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기가 찬 거죠. 어쨌든 참 물렁물렁한 사회입니다. 저하고는 참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궁합이. 뭐 이게 절도가 있고 뭡니까 이 뭐가 좀 엄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온 전신이 다 사기고 사기를 치더라도 다 여기서도 멈춰 덮어주고 저기서 덮어주고 무슨 고소고발하면 또 다 검찰에 손을 써가 이러면 다 못하게 하고 이런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